서비스와 호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하는 여인과 한강이 내려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에 갔다.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이 메뉴판을 내밀었고 종업원은 주문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김밥 두 줄을 시켰다. 김밥 한 줄은 2만 원이고 두 줄은 4만 원이었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당 테이블은 순백색이었고 의자도 푹신했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느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천천히 서비스를 즐기고 가라는 메시지였다. 나비 넥타이를 맨 종업원이 물을 떠다 주었고 김밥을 다 먹은 후 종업원에게 팁을 주고 나왔다. 서비스의 어는 세라비 세라비스가 변하여 서비스가 되었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제공하는 첩대를 서비스라고 한다. 두 번째 동네 김밥집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갔다. 김밥 한 줄은 2천 원이고 두 줄은 4천 원이다. 음악은 나오지 않았고 물은 셀프였다. 셀프라는 뜻은 너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겠으니 당신이 떠다 먹으라는 뜻이다. 세 번째 햄버거 집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갔다. 햄버거를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했고 띵동하는 번호가 떠서 햄버거를 가지러 갔다. 의자는 딱딱했으며 15분 이상 앉을 수 없게 설계되었다. 이는 테이블 회전을 위해 얼른 처먹고 나가라고 의자를 딱딱하게 만든 것이다. 매우 빠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빨리 주문하고 처먹고 나가라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신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천 원짜리 김밥을 처먹으면서 2만 원짜리 서비스를 요구하는 놈을 우동살이라고 한다. 2천 원짜리 김밥 처먹으면서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짓는 놈을 양아치라고 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지 아는 우동살이들이 많다. 서비스와 호의를 혼동하지 마라.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고 호의를 베푼 것을 권리인지 아는 놈을 우동살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서비스 직종으로 국정 서비스가 있다. 문재인이 국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윤석열이 국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 직종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 윤석열은 검사로 재직했는데 어느 날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왜 변호사를 그만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로 재임명된 후 검찰총장을 걸쳐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변호사는 약자를 변호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판검사는 권력위에 존재하고 가진 자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양아치로 인식하고 있는데 변호사와 판검사는 똑같다. 판검사가 사표 쓰고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 짓을 하다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로 출마한다. 문재인도 변호사 짓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놈은 친절해야 하고 고객을 위해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영혼도 팔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개한 개돼지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당신은 외국 여행은 불편하다고 한다. 한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친절한데 선진국 서비스업 종사자는 불친절하다고 한다. 개발도 상국 포함이다. 당신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개돼지다. 상국 포함이다. 상국 포함이다.